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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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이게 뭐야? 버니쥬 완전 집중하고 보게 돼 이 편지는 아주 엄청 길어요 엄청난 편지다 몇 분? 다 읽으려면 하루가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감동이다 감동! 어떡해 너무 예쁜 말씀을 해주신다 어머나 고마워요 I'll be your valentine bunnies 오늘 valentine day구나 맞아요 특별한 거 맞아요 특별한 거 해드리고 싶어 진짜 많이 줬어 초콜릿? valentine은 초콜릿이잖아 맞아요 초파 만들어봐 만들어봐 한번? 초콜릿 진짜 만들어보고 싶었어 우리 쿠키 경력자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쿠키도 만들어봤잖아 그치 쿠키는 아무렇지 않지 쿠키 보셨죠? 가능할까? 가보자고? 가보자고 정말 버니즈를 설레게 만듭시다 빨리 만들러 가요 초콜릿 초콜릿 우와 재밌겠다 다들 오늘 어떤 초콜릿 만들고 싶은데? 난 큰 거 아니 아까 봤는데 곱놀이 모양이 있더라고 타미나? 근데 그게 제일 컸어 눈에 약간 난 진심이 담긴 초콜릿 너무 미워 주리는 어떤 초콜릿 만들고 싶어? 저는 버니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의 초콜릿 뭐예요? 지금은 저만 알 수 있지만 근데 만들어지면 알 수 있는? 이렇게 맞아요 제 마음이 전해지는 초콜릿 저는 예쁜 초콜릿이에요 같은 마음이시네요 되게 예쁘게 꾸밀 거예요 뭔가 약간 먹기 아쉬운 초콜릿 기대된다 I can't wait 빨리 시작해볼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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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겠다 진짜 내가 이겨야지 이 퍼즐로 이 판을 다 채우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이 아랫판을 마음 준비해야 돼 이거 약간 내 마사지 해놓고 아 우리 스트레칭 2층 간격 친구는 사실 마사지 돼 하나 둘 셋 시작하면 하는 거야 좋아해 하나 둘 셋 시작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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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천천히 천천히 이게 뇌가 뇌가 중요한 거지 뇌를 열어야 한다 뇌를 열어야 한다 뇌가 중요해 뇌가 중요하다 뇌가 중요하다 뇌가 중요하다 뇌가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끼워 맞춰 끼워 맞춰 안 끼워져 나 너무 못하는 거 같아 살짝 어려운 거 같아요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있어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있어 어떡해 안 맞아 왜 안 맞지? 아 이게 아니야 이렇게 오늘 안 끝나면 어떡하죠? 초콜릿도 못 만들고 집에도 못 가고 1등은 없다 1등은 없어 1등은 없어 예 배고픈데 진짜 오랜만에 내가 쓰는 게 아주 진지하게 머리를 쓰는 거 같아 내 뇌가 말렁말렁 내 뇌가 말렁말렁 내 뇌가 말렁말렁 나 문제가 있어 자꾸 하나 남았는데 못 넣어 진짜 하나가 안 들어가요 이거 이게 너무 This is so stubborn 왜 이렇게 어렵지 생각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쉬울 줄 알았는데 쉬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인정하면 안 돼 이게 아닌데 짜잔 반칙이야 반칙 얘 얘가 제일 문제예요 아니 얘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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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제야 다 문제 네 중간에 계속 틈틈이 해야겠어 저는 그냥 이 초콜릿을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나누고 싶어서 And I'm the winner 다니야 그러면 나한테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돼? 어? 그렇게 생긴 어? 여기요 야! 안돼 어? 다시 한 번 시도해 볼 거예요 Hey! I'll get your dirty hands off my chocolate 아잇나 상처 방금 아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사람 같다 할 수 있다 모르겠어요 그만 도와주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실패 실패 우리 대신 다른 게임 하면 안 돼요? 좋아 다른 게임 어쨌든 1등은 필요하니까 초콜렛 초콜렛 이거 해가지고 한 명씩 말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좋아 다들 롤 알아요? 네 네 어 이거 진짜 심장 뛰게 하는 게임 진짜 집중해야 돼 심장 뛰게 이렇게 나 강혈이 무서운데 강혈이 잃은 거 깜짝이 되게 빠르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부터 오케이 시작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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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렛 콜렛 누구야? 안녕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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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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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깐만 초콜렛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우리 다시 해야 돼요 초콜렛 아니에요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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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내주자고 있어 아 릿 영어 위험한 사람부터 합시다 감사합니다 위험한 노랑이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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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나 틀렸다 명백한 명백한 그러면 저부터요 어 야 지금 너무 친절한데? 너무 여유 제가 응원해줄게요 와우 근데 이거 두 명에서 하면 진짜 심장 여유가 중요한 법 여유 사람이 줄어들수록 무서워진다 맞아요 맞아요 맞어 화이트 갑니다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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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와우 어떡해 어떡해 와우 이거 세 명이면요 괜찮아요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지예요 아 그럼 이번엔 초코로 하는 거 어때요? 지금은? 아 초코 오케이 초코? 소포 초콜릿 만들기야 안돼? 너무 너무 어려워 내 글자 뭐 gotta born 발렌타인 와 근데 그거 발음 너무 어렵겠다 가다 다닐까? 이불 먼저 풀고 발렌타인 발렌타인 랜 랜 랜 랜 랜 랜 단이 안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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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초콜릿? 오케이 게임 시리즈 해 게임 시리즈 해 갑시다 근데 우리 혜린이가 아예 안 보이는데 조금 뒤로 가져봐 뒤로 가질까요? 더 헷갈리지 않네 아 언니부터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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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ave a win 민자님 못하는 게 뭐였을까 민지씨 우선 소감은요? 어떻게 되시죠? 우선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가 예상했잖아 예상했잖아 그래서 예상했잖아 이런 말 하기는 맨날 웃기지만 또 1등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방금 매번 하고 했잖아 저는 초콜릿 이미 마음에 들고 있는 몰드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의 게임을 즐겁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덤돌이 비밀이예요 우리 이거 시작해 볼까요? 예 와우 우리 이제 4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맞아 앉은대로 2명 2명씩 나눌까요? 그럼 이 팀 여기 먼저 하고 네 게임 1 게임 2 게임 2 이건 이겨야겠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자 우리 약간 진심이야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가위바위보 그래 쉬웠다 난 100팀 먼저 하시 아 아 먼저 하세요 아니 이긴 사람 먼저 하는데 아 그래요? 아 내가 뭐야 혜인 선수 가운데넘 오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과연 네 정중앙에 하니 선수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도움을 줬어 잘한다 언니 혜인 선수 혜심해 일격 하니 선수 아예 막아버립니다 너무 귀여워 사목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근데 이거 좀 치고 싶어 이거 약간 약간 살짝 공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살짝 공처럼 생겨가지고 혜인 선수 당황하지 않고 바로 다시 공격을 넣습니다 하니 선수는 본인의 걸 포기하고 바로 헉 아까 웃는대 이거 초콜릿으로 하니까 먹고 싶네 뭔가 뭔가 게임이 더 재밌어진 느낌이에요 하심의 일격 하니 선수 무슨 주소를 놓은 건지 과연 혜인 선수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헤이 도움드리고 그게 힘드잖아요 네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공격을 가하는 어머나 하니 씨 방황했는지 당황했는지 하 나 잘못했어 아 상관 났으면 잘못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너 너무 정확히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파니 VK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하니 선거 성공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계는 초콜릿 사목대회 1회 우승자 파만희 씨에게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계를 잘하는 사람 혜인입니다. Do you want to be the cheese or the chocolate? Okay, I'll be the cheese. 셋 할게요! You ready? I'm gonna go. I'm gonna go. On banana chocolate team in Mojani 씨. 저 치즈 아니었어요. On cheese, chocolate team. Thank you. Okay, I'll go. 카드를 만들어서 상당히 마음을 흔들고 계신데요. 정말 상상적이에요. 이건 Mojani 씨예요. 집중을 지금 흐트리고 있어. 정말 상상도 못하는 곳에 났는데요. 와우, 코인 씨.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의도가 파악될까요? 혜림 씨 지금 오리 입주에 하시다가 누웠습니다. 이상한 곳을 났습니다. 바로 하신 다리 씨. 왜 갖다 놓았을까요, 저기다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살짝 긴장감 있게 해야 되나? 절대 입장을 들어오세요. 많이 긴장된 것 같은데요. 저기도 왜 두신 걸까요? 혜림 씨 굉장히 확실하신 것 같고, 다리 씨는 누웠습니다. 사랑과 함께 하고 있네요. 사랑이요? 초콜릿 참 귀엽네요. 안 돼, 아까 고마워. 혜림 씨는 오늘대로 못 봤어요. 아, 다리 씨. 다리 씨. 알 수 없는 곳에 초콜릿을 정렬 언니 놓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띵띵띵띵 돼 있거든요. 참 긴장감이 많이 가득하는 게임이에요. 정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혜림이 오랜만에 보는데요. 어, 이제 단위 언니 잘해. 단위라고 합니다. 어, 죄송한데 안 보여서 중계를 못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비켜주는 바니 씨. 잠깐만요. 두 정도 지금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면 게임이 안 끝날 수 있어요. 빨리 놔주세요. 너무 싫다.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그 중간에 하나 들어가면 이제 아무 소용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 4개만 대면 돼요, 4개만. 바니 씨, 회수의 반격. 뭐 하시는 거죠? 뭐 하시는 거죠? 헤린 씨, 다니 씨가 하고자 하는 노래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헤린 씨 빛이 보여요. 아, 망했어, 다니 씨. 다니 씨 망했어요. 이제 할 수 없어요. 망했어요, 다니 씨는. 너무 귀여운 게임이었어요. 달콤 살벌한 게임이었어요. 역시 초코 팀은 이긴 거 같아요. 초코가 힘이 쌩인 거 같아요. 이건 저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역시 초콜릿. 오늘 초콜릿 만들러 왔어요. 역시 초콜릿 만들러 왔어요. 역시 초콜릿 만들러 왔어요. 우리 각자 1등. 나 1등. 이긴 사람이 포즈하네. 이긴 포즈. 나 2등. 왜 일어났지? 아, 뭐 해야 돼요? 왜 일어났지? 아이솔레이션 한 번. 아이솔레이션. dad, 일어난 거예요. 언니 이거 진짜 웃기네요. 다니아, 지금. 이 둘! 1등. 귀여운 턴. 귀여워요. Q. 나는 뭔가 개니깐, 당신이 싱싱할 수 있나요? Q. 나는 몇 선의 스타일을 만들어볼까? Q. 당신은 한 번도 같은 종식을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레어 아이템 손님 그거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매달.. 나가세요! 나쁜 손님 매장 진열 상품이에요 원하시면 저희가 꺼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손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신상이고요 부담스러워요 난 가게 나갈게 저 이걸로 할래요 고객님 그 탐으로 만지시면 안 되세요 저희가 직접 꺼내드릴께요 저희가 꺼내드릴께요 왜 맨날 나한테만 이래?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굳이 두개가 필요할까요? 다음 손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한국말이 없었어요 여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스페셜 상품 여기 지금 엔제이가 적혀있는 비닌스가 누군지 아세요? 비닌스의 하이포예요 비닌스의 하이포 이게 무슨 느낌이야 이게 여기 있는 펜스의 하이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각의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제품이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을 것 같은데요 못 꺼내드렸어요 5 4 3 5 5 5 5 5 그럼 저 이걸로 할게요 꺼내주신 거 맞죠? 이게 마지막 거라서 DP 상품으로 구추가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이걸로 가겠습니다 하뚜하뚜 저는 저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 기분 가져가세요 각자 기본 선택 완료 오케이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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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자꾸 어쩌면 제가 어쩌면 내가 이거 리을 맞아요? 잠깐만요 네 예 달려 됐다 유진스의 초콜릿 팩트리 유은겹 언니 F 반대로 썼어요 F 이렇게 이거 스펠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쓰면 돼요 됐다 이거 반대로 쓰는 게 어려우니까 그림만 그려야 되겠다 뭘 그릴까? 이거 너무 커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럼 눈을 그려도 돼요 나도 토끼 그려야지 토끼 나도 그리는 게 꿀토끼가 안녕 안녕 네 저입니까? 네 어딘가 억울해 보이는데요? 누가 여기에 한 입을 이미 뵀어요 다 대툭 그릴거지 오케이 이거는 저예요 끝 다면은 속눈썹 속눈썹이 왜 이렇게 길어요 길이니까 예이 안녕 놀라 우와 오이 방금 들어오가 거기 인기가 바삭 allen 바삭 아 눈으로